안녕하세요 김정민쌤입니다. 장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노로띠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녀는 바빴어요. 뭐 하느라 바빴어? 스쿨 프로젝트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먹고 싶었대요. 프렌치 프라이 굿. 감자튀김에 먹고 싶었어요. 자, 두 개의 감자의 껍질을 벗긴 후 뭐예요? 얇게 자른 거겠죠? 그러다 풀어 팟, 냄비에 넣었어요. with cooking oil, 오일과 함께. 그리고 뭐예요? 스토브, 렌지에. 그쵸? Then the telephone rang.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It was her best friend, Samantha. 그거는 그녀의 베프, Samantha였어요. 그쵸? While chatting away on the phone, 전화로 막 수다를 떠는 동안 노로띠는 noticed the stranger light shining from the kitchen. 부엌으로부터 수상한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 그녀는 기억했어요. 무엇을? 그 뭐야? 가스그렌지에 있는 오일이 들은 냄비에 대해서 기억을 해낸 거죠. 누가 기억을 해냈겠어? 도로스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쵸? 난리 났죠? 자, 그 다음. 그러면 B, C, D 중에 어떤 게 이어질까 한번 보겠습니다. B부터 볼게요. A while later. 잠깐 후에. After the wound had been treated. 뭐예요? 그 부상 입은 것을 잘 치료한 후에 가족은 sat around the kitchen, 테이블. 뭐야? 부엌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I learned the big lessons today. 자, 나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급정리되는 기분이죠. 그치? B는 A에 이어질 문단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도로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expected her to say. 그녀가 말하는 것을 기대했다 할 때 허는 누구야? 도로스겠지. 무언가, 무엇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을 예상을 한 거야, 부모님은. 그런데 그녀는 이야기했어요. Something different, 다른 것에 대해서. I have decided to use kind words, more just like you. 나는요, 결정했어요. 엄마, 아빠. 뭐 하려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약간 친절한 단어들을요, 여러분들처럼요. 이거지. Her parents were very grateful. 그녀의 부모님은 감사했다. 기뻤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두로띠는 약간의 템퍼라는 건 여러분들의 긴장. 또 우리나라말로 하자면요, 욱이라는 뜻이에요. had a quiet temper 하면 굉장히 약간의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쵸? 여러분들, 비번은 예상하건대 거의 마지막에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쵸? 우선 A에 이어질 애는 절대 아니라는 거. 자, C. 두로띠는 drop the phone and rush to the kitchen. 전화를 떨어뜨리고 키친은 부엌으로 막 달려갔어요. The oil was on fire. 뭐예요?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chill 하면 여러분, 침착해. 이거예요. 침착해. Take a deep breath. 숨을 쉬자. she said to herself.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침착하자고, 그치? 이거 도로스야. So, what did they teach us not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었지? Not to do. 하지 말라고. 이것과 같은 상황에 Don't try to put it out by throwing water on it. 자, 요거를 가르쳐 줬나봐요. 그쵸? 그치? 뭐 하지 말래? Put it out. 끌려고 하지마. Put out. 끌려고 하지마. 뭐 함으로써? 물을 그 위에다가 부음으로써. 왜냐하면 It will cause an explosion. 폭파를 유발할 수 있어. 라고 그녀는 기억했다. She picked up the pot's lid. 냄비에 뚜껑을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려서, and cover the pot. 그 냄비를 덮었습니다. Would it to put out the flame? 그것을, 그치? 뭐 하기 위해서? 불꽃을 끄기 위해서. 풀아웃, 끄다. 불을 끄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she burned her hands. 뭐야? 손을 대었다는 거겠죠? Dorothy felt dizzy. Dorothy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sat down at the kitchen table. 자, 이제 키친 테이블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C번이 괜찮죠, 여러분들. 그치? 막 뛰어갔더니 막 좀 난리가 난 거야, 그쵸? A하고 C 이어질 거네요. 자, 그 다음 D번 가볼게요. A couple of minutes later, her parents came rushing into the house. 그녀의 부모님이 집으로 서둘러서 오셨다. 답 나왔지. 그치? 아까 뭐였어? B번은 아니었고, C번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C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D번이 나오고, 그 다음 B겠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아까 말 잘못했네요. B가 아니라 C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쵸? C, D, B예요. 맞죠? 자, D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사만다 had suspected that something might be wrong after Dorothy dropped the phone just like that. 사만다가요. 뭐 했어? 대절에 의심을 한 거야. 뭐를? Something might be wrong.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한 후에? After Dorothy dropped the phone. Dorothy가 핸드폰 떨어뜨린 후에, 폰 떨어뜨린 후에, just like that. 그것처럼. And she had the phone. 그래서 그녀가 도로시의 parents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얘들아. 누구예요, 얘는? 사만다예요. 좋은 친구네. 그치? D번이 사만다입니다. 답은 D번이겠죠? Dorothy started to cry. 도로티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강하게 껴안았고, I look at the wound. 그 뭐야? 상처를 봤다. Tell me what happened. 엄마가 조금 화나셨죠? 무엇이 일어난지 나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얘기했다. Dorothy tore her. 도로시가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Sobbing and sniffing. 뭐야? 울먹거리면서, 그 흐느끼에 울면서, 코를 훌쩍거리면서. Aren't you going to yell at me? 나한테 소리 안 지르시나요? She asked them through the tears. 그녀는 물었다. 도로시겠죠? 그들에게 parents한테 물었다. 그치? 눈물을 흘리면서. Her father answered with a smile.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빠가 대답을 했겠죠? I also put my lead on to keep me from exploding. 나 또한 나의 뚜껑을 덮고 있는 중이야. 뭐하기 위해서? 내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쵸? 아빠 참고 계신 거죠. 그치? Dorothy, look at him. 도로시가 아빠를 봤다. 안도하면서. But be careful. Not to be so irresponsible again. 그러나 조심해라. 뭐하지 않게. 그렇지. 이렇게 다시 무책임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답은 CDB가 맞네요. 그쵸? 그러면 몇 번입니까? CDB. CDB.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미추신 A 중 가리킨 대상이 누구였죠? 누구만 달랐었지, 아까? 그렇죠. 여기. D번만 싸만다였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이겠고. 그렇죠. 얘만 싸만다였고. 그 다음, 도로시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프렌치프라이어를 만들려고 감자 두 개를 깎았죠? 친절한 말을 더 많이 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불 붙은 기름에 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뚜껑으로 냄비를 덮어 불을 끄다가 손을 대었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고. 이제는 앞으로 발 예쁘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